배너사가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이버가 세져서 재미가 있어졌어요 여태까지는 약간 이제 데미지가 워낙 안나와서 전략적으로 결국 싸우다보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한방에 팍팍 때려박으니까 재밌네요 아이버가 합류했다 아이버는 내 생각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애 희생을 하지 않는 한 끄트머리에 아니 죽지 않는게 낫다는 소리네 백여분을 넘게 해왔다 하아 빨리 이어서 오늘 엔딩을 보고싶은데 그루머 뭔 소리야 얘네들 어... 확신이 안선다 떠나게 해드리죠 자네도 벨로우와 파른쪽 갚아줘야지 어 너가 너무 금방 빠져나가긴 했는데 보내줘 어차피 내 생각에 저 할아버지는 찾고 있는 것 같애 죽을 자리를 어 저 할아버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싸우다 죽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까짓거 가고싶다면 보내줘야지 어차피 이제 게임 끝나가는데 벨로우랑 싸우다 죽으면 얼마나 명예로워 괴물이랑 싸웠는데 하아... 뭔지 보여주렴 소녀가 지금 얘기를 하죠 저번에 죽은 소녀가 난 이... 한번 잠깐 나오는 이벤트인줄 알았는데 계속 이겨나오네요 드레지의 갑옷 모양이었다 매복을 제시한다 사기상승 어... 매복해서 이겼어요 사실 명성이 좀 필요합니다 아... 다음 지역도 있고 지금 어떻게 명성을 못 얻었죠? 기습을 안... 기습으로 이겨서 그런지 응? 걔 그 성공한건가? 우빈님이 물었다 성공? 늙은드레지 아니던가 최소한... 하루 이틀은 자기가 어디있는지 조차 모를걸세 명성20! 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사과를 한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thinking 얘기해주겠네 까마귀 등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되네 오오오오 야 일 잘하는데?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많이? 그 지옥같은 땅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머리를 들었어요 평소 20 먹었어 20 마을 가는 재미가 있겠어 물론 음식이 더 필요하지만 승급 한번 때릴래? 20이나 갖고 왔는데 솔직히 너는 좀 그렇긴 하다 어 다른 애 없냐? 너 줘야 돼 내 생각에는 없어 다른 애 줄 거 너가 능력이 너무 구려 지금 능력이 너무 구려서 고민되는데 그를 줘야 돼 지금 멤버가 애키를 주거나 구름을 줘야 돼 솔직히 애키를 굳이 줄 필요 없 지금 충분히 세기 때문에 얘는 약간 이제 초반에 강하고 후반에는 약간 이제 효율 떨어지는 약간 이건 효율 떨어지는 건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거인은 워낙 세니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드도 이제 13이나 되죠 그러면 데미 17에 지금 너무 체력이 낮아서 지금 부상이 심해서 그렇지 쓸만하거든요 20까지 찍어놓으면 고민되긴 한다 이거 주면은 얘 파괴 이거 안줘도 7이야 근데 얘는 파괴를 줘야 돼 인간적으로 얘는 파괴를 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루쿤 루쿤는 파괴라도 해야돼 원거리에서 실드 깨는 게 난 괜찮게 보거든요 은근히 내가 코앞에 전투할 때 승급해도 되니까 이동합니다 바로 얼굴 내줬죠 지금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네 생각도 못했는데 얄짤없이 죽던데 끝물이라서 살려줬나봐 거인이라곤 두 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도착을 했죠 마을에 아이템 좋은 거 좀 팔아라 진짜 엄청 좋은 거 좀 팔아라 여자의 물건보다 좋은 거 나와야 돼 여자의 물건보다 좋은 거 나와야 돼 당신이 시골 홀름에 발을 디디자 어 올드리프가 말했다 환영받지 못했다 일단은 여기서 정비를 하고 노래 왜 이렇게 크지 줄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을 겁니다 어 나가야 된다 이거 예감이 좋지 않다 뭐가 잘못됐나 쳐다만 봤다 오싹했다 윤호가 올 것이니까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된다 지금 마을 사람들을 의심하고 있죠 의심할 정도야 솔직히 대화하면 뭔가 불안하니까 보급을 해 어 그래 뭐 있잖아 지금 5레벨짜리 있네 잠깐만요 이거는 의지 올려주는 거고 헤엥 처치할 때마다 의지 3씩 줘? 어 좋긴 하다 어 이거 괜찮네 이건 야 이거 좋다 어 체력 플러스 2야 와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어 가져가고 보급 좀 해 잠깐만 잠깐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멤버를 좀 세팅을 하고 야 체력 2면 니가 이거 껴야지 체력 1차이가 얼마나 큰데 이거 뭐야 이게 얻은 거구나 요렇게 좋은걸? 체력 3? 20 23까지 때릴 수 있네 그럼 아까도 23 아니었니? 아니 그럼 파괴였지 파괴삼 좋고 체력 3 좋고 너 승급시켜 주는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승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그 니가 끼고 있던 거 뭐였어? 1짜리 이게 1이라는 게 좀 오바야 이렇게 좋은 게 저건 액킬 줘야 돼 차라리 근데 일단 너가 써야 되긴 하니까 아 암호 좋은데 이거 가져가야겠지? 아 근데 암호로 가져가자 너는 일단은 일단 당장 너무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액킬한테 주자 아 액킬 오반데 의지력 있지 의지력 체력 실드지 너 껴라 어 안되겠다 야 너 지금 못 끼고 있냐 그래 액킬은 먹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 액킬 이걸 못 끼는구나 아 그렇네 체력 너 지금 어 뭐 왜 안돼 왜 왜 이래 액킬 줘야겠다 어 액킬 좋아 이거 액킬은 거를 타선이 없다 솔직히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 남의 딸 남의 딸 아이템 가져갖고요 참 억압 이상한데 자 가자 야 근데 저거 3짤 주는 거는 엄청난걸? 아 걱정하겠지 자기 스승인데 꾸며질 수도 있다 음 멘더가 된다고 어떤 거야 간달프 같은 거죠 지금 부모님 둘 다 멘더였다 나는 이제 부모님은 번개를 못 다루지만 나는 이제 윤호 덕분에 번개를 닿을 수가 있게 됐다 통질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네요 원래 얘 정도가 맞나봐 인간들이 얘네가 좀 센거고 루쿠도 이제 기존 재능이 있는거죠 지금 맥스치의 강화죠 얜 이제 약한 인간인데 멘더기 때문에 이제 번개를 써서 싸우고 얘가 이제 인간 이제 뭐 뭐야 액킬? 그런 애들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았다 실드가 높았다 이러면은 말툭 박고 번개 계속 썼을텐데 아이 아깝죠 좀 음 음 도둑이야 도둑 쫓아간다 도둑 잡죠 명성을 원해 식량을 뺏어갔어 어디서 빼, 뺏어간 식량 도둘을 받고 명성도 먹을 수 있잖아 매복하고 있었죠? 도둑 도둑 저 괜찮죠? 아이버가 선 법사 법사 법사가 이 거리를 쏠 수가 있나? 법사는 뒤로 빠져야겠다 안되겠다 대각선으로 맞춤 맞은 녀석도 없고 여기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긴 이제 실드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음 아 너가 옆으로 빠져야겠구나 기술이 배치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준비해 좋아요 얘가 이제 13 얘가 이제 18 18 까주구요 지금 너무 강해 아이버가 어 나 어떻게든 다 될 것 같아 이제 걱정 없어 죽여버려 되게 멋있어요 야 한쪽 팔로 끌고 다니니까 뭔가 되게 멋있어요 약간 이제 아르토리오스 같아 아 저항했죠? 궁수가 제일 위험하니까 궁수를 어 지금 이거 대각선까지는 못 받을 것 같고 위치상 궁수를 다 무력화 시켜놓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법선 죽어도 되니까 야 너밖에 없다 야 4 음 적이 너무 약하다 먹이다 먹이야 그냥 데미지가 아주 깜찍하구만 너도 이동해 데미지가 아주 깜찍하구만 너가 잡고 아이버 다 다음 턴이잖아 때려나라 아 너가 그게 회복해놨으면은 진짜 잘생겼을텐데 아 좀 아깝네 아 조금 아깝네 영성이 좀 후달려서 좀 아깝네 오고 너무 떨어져있죠? 크기에 비해서 좋아 야 옐로린다고? 오반데 야 잘 싸우는데 이거 대각선 맞출 수 있죠 이번에? 좋습니다 죽여 사실 원거리 맞춰야되는데 잘 됐어 그렇지 두명을 제압을 하는데 와 니가 잡을 수 있다니 세상에 원한을 가진 자 승급 버틸만하죠? 그렇지 딜 잘 넣었고 사다 지진도 넣었고요 난 죽어도 돼 할 만큼 한 것 같다 딱 봐도 꼬라질 보니까 5에 13 노력이 하나밖에 안 돼 보여줘 끌고 와 너무 쓸모없는 능력인 것 같애 인간적으로 예니? 아 걔야? 아 걔 괜찮고 15 킬각 아 진짜 아이버 엄청 세다 미친 것 같애 너무 쎄 너무 쎄 고런 가냘픈 기술에는 끄덕도 안하지? 야 얘 좀 쎈데? 23인데? 13 너 좀 빠져볼래? 어 일로와서 써 이제 막아주고요 안 통하죠? 배짱을 쓸 각이 없을 정도로 잘 싸우고 있어 지금 이거 맞아도 이겨 와 근데 아프긴 하다 야 우네프 저 기술 너무 엉성하지 않습니까? 야 맞아도 괜찮아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살을 받았는데도 상당히 버티죠 지금 뭐 찍고 아 근데 좀 아프긴 하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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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유부렸어 야 너무 여유부렸다 이거 아 잠깐만 내가 좀 오바를 했는데 어 잠깐만 이건 아니야 아 이번꺼 그냥 싸우고 쉴까 한번? 근데 어차피 식량 먹을테니까 아 너무 내가 나댔다 이건 이건 좀 오바였다 야 이렇게까지 나댈 그건 아니었는데 너무 막혔구만 에키라 보여줘라 어차피 나는 저기 쓰고 싶거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아남은 거 보니까 오래 갈 거 같아 야 왜 이렇게 세게 때렸냐 돌파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아 이게 애매한거 보소 아 이게 애매한거 보소 죽여 아 뭐 별로 안 남았네? 까고 얘네들은 뭐 죽어도 여완이 없으니까 같이 아살에 대기를 해서 둘 다 이제 먹여줍시다 이 녀석이랑 아까 그 아이버 얘만 회복되면은 이제 나는 불편해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귀찮은거 아니냐 이거는 아 아이버 너무 내가 재줬어 그 정도 아니었는데 에킬 승급준비해 에킬 좀 애매한데 에킬 너무 능력이 좋아 11 의외로 많이 주네 셌 썼나보네 역시 이게 유관상으로 그래도 그래도 에킬 그건 좀 심하지 않냐? 크흐흐흐흐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나 나 이거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은? 생각 좀 해보자 일단은 승급을 시켜야 돼 싸울려면은 뭐 굶는 건 굶는 건 뭐야 운명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승급 시켜주고요 노력을 거르고 실드로 가자 어 노력해서 20 뭐 19에다가 20일들 너무 좋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안정성으로 가야지 이걸로 이제 강타자 둘 조합 괜찮은데 이대로 쉬기만 하면 될 것 같다 6일 6일 하아 6일이라고? 6일을 어떻게 쉬지? 보급하고요 이제 뭐 원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쉽니다 쉬는 방법이 없냐? 쉬는 방법이 없냐? 좋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요 행운 빌어줘 많이 잃긴 했는데 그렇지 하루 대기 사기 상승 그렇지 이틀 3일 4일 5일 언제 오니? 6일 이제 됐죠 다? 찾지? 어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다른 문제가 있다 이곳은 전부 침수된 구역이야 가면 속도가 느려질 거야 음 음 걸어서 건너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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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괜히 기다렸네 이씨 표정 좀 봐 명성 올라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 희생이 따를 뿐 이제 밥만 사면 된다 장비는 다 모였고 너무 아이템 육신 많이 내서 지금 더 굶고 있는데 아이템을 위에서 굶는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밥 좀 더 사갈걸 아 근데 사실 지금 이 강화된 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뭐 괜찮지 함께 술을 마신다 자기 상승 다음 이벤트 좀 주세요 굶어 뒤지겠습니다 너 어떻게 굶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나 게임 오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줄기만 하네 조용히 말하시오 무슨 문제입니까 알아듬서 어떠냐 알아듬서 어떠냐 아이보가 다를 수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너가 나가 그냥 하아 지금 윤호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하죠 혈통발이라는데 지금 지금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된거지 이거 언제 켰지 잠깐만요 아 너무 이 게임 시간이 빨리 가니까 불안하다 우리 돈이 필요하지 않소 에이빈이 그럴 생각에 진작에 그랬을 거야 암마를 가진 사람 인내심이 깊은 법이다 아 나 왜 이렇게 유튜브가 안 켜지 오네프가 당신의 옆구리에 칼을 깊게 꽂아놓고 있었다 건방진 녀석 유튜브도 안 켜지는 바닥에 이딴 짓을 하다니 피가 차올랐다 온앰프의 전사들이 행동을 개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쓰러져갔다 알렛에게 향했다 걸음으로 옮겼다 알렛을 노리고 있었구만 소란중에 팔을 붙잡혔다 아이버가 뚫고 웃는 것을 보았다 갓 아이버 이거 파티에 껴줬는데 배신을 때려 건방진 녀석 딸내미도 지금 잡혀있죠? 실드가 낫겠지 버틸려면은 너 능력 뭐냐 근데 됐어 액킬 아이템 주길 잘했어 너 승급 액킬 해야지 하더라도 아이템 없냐 닉킬거? 풀템이죠? 동료들 모건이랑 호건은 돌려치면 되고 이제 액킬을 업할래? 어차피 밥 먹을 일도 멀은 것 같다 딱 보니까 이거 전투하면 또 오를텐데 많은거 안 바라고? 하하 아 진짜 얘한테 바라는거 없어 너는 능력빨이니까 능력만 써 어 타일 밀려나는 타일 차이인데 필요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거 하나 주고 실드 하나 줘 한 번이라도 더 써 그렇게 갑시다 어차피 저 능력은 워낙 좋으니까 전투 준비 유튜브가 안 켜지고 있거든요 이제 채널이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 되고 있는거 맞지? 몇 명이나 있냐 꽤 많네 전투력은 변변찾네 샌넘둠부터 이제 착실히 깎아 나가자구요 끝에 모여서 싸우자 아주 개판이구만 맵이 지금 꼴을 보니까 얘를 둘 제거를 하고 아 얘를 너무 뒤에서 뺐다 아 넌 여기 있어야 겠다 음 이렇게 저 멤버 옮긴거야? 의지력 마이너스 1 네 바보 만들고 그렇지 좋은 녀석 맞았죠 지금 25대 8 11 바보 만들고 턴 헛돌개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에이빈 에이빈 대각서인 녀석이 없네 리치 좀 봐 싸 유튜브 켜졌냐? 아 왜 이렇게 안결죠 유튜브 이야 잘 버텨주는데? 기대도 안했거늘 이제 끌고 오자 어 야 데려와 배짱 너의 존재 이유를 뿜뿜하는거야 지금 데미지 10일이니까 나름 놓으면 된다 아 2 남았어 자 너도 바보 만들고 야 강력하죠 지금 넘네 약한거 야 얘 죽여 그렇지 이거 다 살아서 가겠는데? 느낌이 좋은데 아주 그렇게 때려주면 나는 고맙지 그렇게 때려주면 나는 고맙지 야 너 좀 애매하다 근데 언제 저렇게 다쳤냐 지금 얘가 딱히 그 시기 할게 없는데? 어 진짜 유튜브가 안켜지네? 어 어 야 애키라 떠나는거니? 떠나는거냐 애키라? 아직 갈 길이 멀다 애키라 우리 다 강하다 와 3이나? 주제도 모르고 3이나 찍어 지금? 이거 좀 많은데 아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안 닿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실드를 땜질 해줘 좋아요 12 버틸만 해줬죠? 그쵸? 야 배짱 튕기고요 야 배짱 튕기고요 밀어내! 그렇지 잘했어 야 진짜 좋다 어쭈 어쭈 죽으러 왔어? 어쭈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그렇지 야 오늘 잘 맞는데? 공격을? 다음 공수고 이거 얘야? 아 얘 유태유태한대 슬슬 이제 7에 10이래 야 쎄다 너가 7밖에 안되는데 지금 일단 얘 잡고 하나씩 깎아내가 아 너무 강력해 아 멤버 너무 세졌어 거인 팀보다 더 센거 같아 지금은 진짜 리얼 졸라 세 다 잡았는데 이미 아니 야 이거는 살리기 위해서 땜장질을 하자 어차피 이렇게 다 살려가자 좋은 실드죠?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에킬맨 좋아 아우티 깔싸만 것 봐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거인 거인 거인을 어디서 인간들이 이길라 그래 온에프 뒤졌다 너는 규제도 모르고 배신을 때려? 건방진 녀석 때려! 야 너 은근 캐리한다 필리지 모드 아 무혈 입성이죠 한 번 쳐주고 바로 떡상했죠? 오로지 승리뿐이야 이제 아 너도 오냐? 때려봐 막 타! 지팡이에 맞고 죽었으니 억울할 거야 야 왜 네이버 유튜브 왜 이렇게 안 켜지냐? 아 이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건 아니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10일 먹어줍니다 이제는 살다살다 별게 다 문제네 이제 아 왜 이렇게 느리지? 알렛은 어디일지 온에프에 시체가 있었다 제가 죽였어요 잘했어 안 다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빠 가슴에 빵꾸났어요 솔직히 없어도 돼 얘는 니 아빠는 없어도 돼 지금 아이템이나 돌려줘 파괴 3 붙어있는 거나 살아있어 사실 얘가 더 쓸만해 다용도적으로 쓸만하긴 한데 제가 루크가 붙어서도 때릴 수 있고 거리도 더 길고 하지만 얘는 이제 능력이 좀 그러니까 좋긴 하다 저 녀석 능력 어 저 녀석이 그 실드 6을 깐다는 게 저 다용도로 이동하면 깐다는 게 좋긴 한데 한 번 작살이 났지만 명성을 받아 먹었죠 이걸 계획한 모양이야 깃발을 가져가 역시 따를 거라 생각했지 살치하고 드레즈밥 대리로 남겨두려고 했던 것 같다 아냐 우린 그와 다르잖아 가자 빨리 액킬 머리 스타일 때문에 악당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악당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야 너 이제 마음 좀 편해졌겠다 야 라이벌을 아웃 당해서 액킬이 쎘어 온앤프 별로야 능력 자체가 쓰레기야 걔는 걔는 좀 키워야 쎈 거 같은데 걔 왜 키워 걔 키울 명성 있으면은 밥을 더 먹지 진짜 안 되는데 나 응답이 없다 왜 응답이 없어? 인터넷 끊어졌으면은 OBS 이제 방송 프로그램 꺼지거든요 뭐하고 지내냐 하나도 안 죽어서 그냥 바로 갈 거야 가보겠습니다 설마 생방송이 막혀있는 그런 거 아니겠지 떠나죠? 어 사실 뭐 이제 일 끝났고 내가 액킬 업 시켰구나 너 만약 업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섯 퐁은 이렇게 괜찮긴 하네 삼랭크를 찍으면은 능력 자체는 그렇게 세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이런만 할까? 다음에 보충 하더라도? 이런만 하자 그럼 실드 업 해? 어 너의 능력은 저거야 능력이야 진짜 얘네 의지적발이야 인간들은 의지적으로 먹고 살아야 돼 다른 애들 이제 거인들은 기본 베이스 능력을 기반으로 되는 능력이며 얘네는 그냥 능력 자체야 법사야 법사 전사 법사 차이야 거의 진짜 진짜 마치 진짜 법사 능력 같아 무슨 고정 데미지고 밥 좀 사게 해주면 안 되나? 야 말 안 나오냐? lambda 가 아 네 하나 둘 인파랑 따라온걸 너무 근데 진행이 밋밋하다 그냥 뭐 된것도 없이 그냥 이동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화멸이 다가오는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족원들 참여했구요 사자 아이템 다 샀잖아 이제 필요 없잖아 딴거 다 필요 없어 밥으로 밥으로 올빵해 가자 그냥 이동해 쉴 것도 없어 이제 6일치 식량 생겼습니다 바로 22명 인터넷 너무 안되는데 잠깐만 왜 안되지? 인터넷이 안될 이유가 없는데 잠깐만요 그냥 멈추잖아 잠깐만 게임은 이렇게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데 인터넷이 지금 갔거든요 완전 갔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잠깐만요 인터넷 표시가 어딨어 인터넷 잘 돌아가고 있는거 같은데 연결 됐는데 왜 안되지 딱딱한 목소리가 전방에 들려왔다 북쪽에서 외롭하고 있는 전수들이 캐러브를 둘러썼다 바로 내 식량으로 바꿔버려 명성과 식량으로 싸울 일이 많구나 생각보다 어디 어디 일단 네이버라도 들어가야되나 아 네이버란다 네이버 TV로 일단 들어가 봐 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안되는건가 아니면 인터넷 자체가 안되는거야 지금 노크는 졸라 아파 보이네요 싸웁시다 질거같은 예감이 전혀 안된다 이제 너무 강하다 지금 우리 드랫지 엄청 센놈들 나오지 않는다는 크롬이 그냥 안되는건가 어 크롬이 안되네 지금 이거 또 뭔일이야 아 참 살다살다 별의별리도 하고있네 이씨 너가 이제 처리담당이고 너희가 하나씩 맞는걸로 하고 이렇게 배치 이렇게 배치 좋습니다 이십 6이 26이죠 아 22죠 25고 아 이거 좀 그시기한데 그러면은 까봐 와 그걸 쏜다고? 의지력을 3개를 꼴아서? 어썤만놈이네 10 능력 쓰는것좀 무서워 이거 여기다가 쏴버리면은 얘네 둘 맞죠? 아 근데 고민좀 하자 굳이 쟤를 맞출 필요가 있을까? 얘네를 맞추는게 더 이득이 될텐데 다음 에킬한테 쓰게 하면 어차피 얘네는 때릴 수 있고 얘를 맞추자 어 에킬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을거 아니야 의지력 좀 쓰면 돌아오겠지 뭐 와 여기서 얘를 노린다고? 왜?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해가 안되네 봐봐 짓도 채워주고요 헉 옐로리네 어 자네가 여자를 끝내자 가까우니까 뭐 언제든 죽일 수 있잖아 내 생각에 꽤 버텨 지금 방벽 하나 세워준걸로 바깥하고 있어 은근히 난도질하고 다음에 번개쓰면 둘다 맞죠? 아 루크 너무 쓸모없다 루크 왜이렇게 쓸모없어졌지? 앗 야 강하다 죽어 야 이거 설마 셋 다 가능하냐? 한번 찍어봐 제발 뭐 뽕맛 좀 느끼게 해줘 그렇지 야 이거지 저항하죠? 아 이렇게보면 좋다 저런거는 잘 막네 얘는 죽은 목숨이고 3 데미지 얘 죽이자 어 어 저항했어 아 저런식으로 저항하는구나 제법인데 넘겨줘 버티지? 아 위험하다 이제 스스로 저걸 이렇게 까여버리면 한 번에 가거든요 너를 까놔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진짜 안전하게 해야겠다 그건 예상 못했는데 그렇게 때리는건 야 얘 아니지?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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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버 닫히면 안돼 쭉 빠져 하나 없는 양반 괴롭히고 말이야 하나 없는 양반 괴롭히고 말이야 번개를 연계시킬 만한 녀석이 없네 이제 잡아라 얘나 마무리해 다행히 난 딜러가 둘이지 다행히 난 딜러가 둘이지 아 얘도 위험하다 이제 에키라 보여줘라 밀어내라 그렇지 어어 버텼어 버텼어 아 재잡아야되는데 막혀있네 죽겠는데 에키리는 에키리는 사실 죽어도 되지 이름을 하기 뭐하지만 에키리는 어쩔 수 없지 야야야 근데 걔는 안되지 말도 안돼 저기까지 걸어가서 쏜다고? 와 이거 좀 오반데요? 야 아이보를 점사해버리네 야 아이보를 점사해버리네 아이보 점사는 예상못했어 아 자 죽이자 빨리다 아 이거 아이보 점사는 좀 오반데 야 너를 좀 너가 좀 꺼져야돼 너 존나 속난데 너가 빠져 어 아예 빼버려야되나 파괴가 있긴 한데 드레치 상대로나 파괴가 좋은거지 지금 별 도움도 안돼 지금 부상이버서 약해 거기다 어 둘 담그고 시작하자 딱 깔끔하게 깔끔하게 찍고 찍고 아우 야 너무 아프다 그리고 법사를 힐러로 써야겠다 이렇게 까지 꺾어버리면은 대체 번개가 지금 활약할만한 동선이 별로 안나오네 나왔네요 근데 뭐죠? 일부러 이렇게 엿맥이는건가? 오우 야야야야 너 그래 깔끔하게 이어가래 아 눈치껏 끊어줘야지 사면발은 심했잖아 아아 토스에 얘 보여줘 보내줘 거인 거인 존으로 보내 또 재구요 날려버리구요 좋아요 지금 오면 아웃이지 제법이구만 나왜 저항 드랫지 못지않은거같애 탱킹력만 따지면은 보여줘라 아 다음톤이 얘구나 생각안하고 아 전조합이랑 착각했어 얘를 내가 앞에 뺐는데 죽여 좀 쎈데 아 번개쓰고 싶은데 야 번개쓰자 아 근데 번개쓰면 얘도 맞잖아 회복해줘 오오 야 회복량도 진짜 전륜하다 좀 너무 공격적인데 갑자기 배짱 한번 튕겨줘야겠는데 야 그게 뭐니 아이 다운했어 걸을 타선이 없다 솔직히 이제 때리면은 죽잖아 쟤가 아 아 의지력 됐어 때려봐 체력 10 이하로만 유지해줘 아 아 뭐했냐나 이름 안드는데 정신 안차리 진짜 가부 만들고 보내고 좋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번개 한번 쉐려 실드 실드 아니야 액킬 살려주자 이제는 좀 힐러쪽으로 가자 보조계통으로 좀 가자 보조계통이 솔직히 훨씬 안전하다 점사하는거 생각하면은 보조계통이 보여줘라 그렇지 안먹어도 못하죠 12 아 이거 반감 되냐 아직 다운 와 억새네 죽여 킬리지 빨리 없애라 귀찮다 아 아 뭐이 개니쏘다 얘 온대 이 전투적인거 생각하면은 센것도 아니야 멘더 저렇게 보충으로 써야지 아이다 랑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두사람을 지금 암어를 유지해주는거 이걸 주력으로 가자 약한 놈을 잡을 때는 드레지가 상대일때나 조심해야되고 빨리빨리 건너가자 새로운 적이 나왔으면 좋겠어 적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벌써 한번 끊을때가 됐군요 도와줄게 거절당했어 거절당했어 자 한번 끊고 가죠 자 타임 오늘 엔딩 볼 수 있을까? 일단 끊습니다 녹화 끊겠습니다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R pela 앞을 감사합니다.